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은 도전을 수조할 것 같네 감형자들 있잖아 다 쏴죽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미래 잠시만 뻥어주세요 1,000원씩 Dienst 엄마 여기 왜 있냐고 이 아줌마 여행이 어디라는 거야? 치료제 같은 거 없어요! 빵같이 살려오는 말 당신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잖아! 내식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